이제 184쪽 유고효를 보세요. 풀릉차립자야람, 권지소주와 중지소귀의 개체여사님, 사지양강특중의 비탐혹유약지구네, 손은 재야옵, 내 유약풀릉차립지구니, 수채여 전권지신야람, 거듭군위는 정야옵, 수채여하는 유칠고야니에, 유커준미하야만, 권수시리에, 위미망야람, 고로운 청지리람, 항풀사는 언정의 유칠이니, 상치리불사는 여한미의 말세지군야람, 인군의 치리만 기도의 빌리나, 이의의 위다람, 제사풀원 실정하고, 이어호에 내 견기의 강피입자는 사본무실구로, 어사에 언태신 임천하지사지의하금, 어오즉 언유약거준하야, 풀릉차립하금, 위건거기지의하님, 각허효이치의 구로, 구동야람, 야고이풀실군도의 사추어예면, 내 시인들긴하야, 안향시공이님, 여태갑성왕야람, 몽녀피음거준미하구, 이의양이풍지주남, 연이나피길이 찾을 자는 시푸동야람, 동몽이자치여인은 의야옵, 담내이실지여인은 이만지토야람, 호러몽사능즉의 임자야옵, 예상핍즉실권자야며, 우상하지심이 전기여서야람, 당계지시하야, 이유거준하야, 침미거예하구, 우승구사지강하야, 충풀부이처세위구로, 위정실지상이남, 연이나피길특중고로, 우위항풀사지상하님, 즉상이 간하면 정책이중의람, 상활주보 청지른 승강야옵, 항풀사는 중비망야람, 정이지른 유승강위 강수피병옵, 옵항풀사는 중지조림이 많야람, 이제 유부효를 가만히 한번 들어가보세요.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이 전체의 시대흐름은 향락에 빠져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사람이 이 예에 빠진다는 것은 추색잡기라고 할 때 추색에 빠진거에요. 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데 빠져있는데 거기에 우두머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거에요. 이 사람은 중도는 지키고 있어요. 정도는 가지 못하는거에요. 그죠? 이거니까. 그래서 어떤 위치이냐면 나라가 망해갈 때의 임금자리에 앉아있는 위치인거에요. 논어에서 말하는 계순씨, 숙순씨, 삼순씨가 차지하고 임금을 허수아비로 잇는 상황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는 정무대, 이거는 아무리 곧게 나간다고 본인이 생각할지라도 질라나, 그 고질병이 있어. 꼭 가시같은 존재가 앞에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신한테 신한테 잡혀먹는 상황이 된거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항불사에요. 항상 죽지는 않고 있어. 자, 허수아빈이긴 하지만 그냥 그래도 대통령인거에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런 대통령이 잠깐 있었죠. 유고, 이 음료로 거금이 아닌 유고효가 음이면서 유약한 자질로 임금의 위치에 있어요. 근데 시대는 어느 때냐면 예, 한락에 빠져있을 그때에요. 그때를 당해서 이 사람도 정신을 차리면 괜찮은데 침립어에 하야 그 일락의 침립 빠져들어갔어요. 불륭자립자에요. 스스로 서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허우적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가. 이게 임금으로 말하면 그렇고 집안으로 말해도 그렇지요. 이게 막 막가는 집일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집안으로 말하면 그 어머니가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하고서는 아들 눈치만 보면서 아들한테 아들이 감시만 벗어나면 이 엄마는 살판 나는 그런 집안인거지. 그죠? 근데 그 후에 시어머니도 거기서 똑같은 상황인거에요.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오는 그런 집안인거지. 그때도 그렇고요. 한나라 망할때마다 거의 다. 그 사람은 왕이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요. 군사도 없고 그 밑에 막다른 신화도 없고 근데 그땐 여기 믿을만한 구사같은 신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기를 한나라 말기 위나라 말기 위징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들은거지. 여기에서는 예를 들기를 권지소조와 중지소기 권력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과 중지소기 일반 백성들이 다 그 사람한테 돌아가는 것이 개제어사님 다 그 구사님한테 있어 이 멋쟁이 남자를 두고서 희마리 없는 여기한테 매일 이유가 없단 말이죠. 사지의 양강특중이 비탐혹 유약제군의 소능제야오 그죠? 이 구사효는 이 구사효는 양이면서 강하고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받아서 탐혹하고 유약한 임금의 제어 그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즉 구사효는 이 유고효한테 제어를 당하지 않을 위임이다 이거예요. 내 유약 불릉 자립지군이 수제어 전권이신가 곧 유약해서 스스로 서지 못하는 이 유고 같은 군주가 그 오로지 그 구사효 같은 전권 대신한테 통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래요. 임금이 임금 노릇을 못하는 입장이란 거예요. 거듭 군인 그러니까 임금의 위치를 얻었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고들정자 정의 의미예요. 그리고 수제어 하는 아랫사람한테 통제를 받는다라는 것은 거기 말한대로 질고요. 구질 고들정인 병이에요. 그러니 육거 존위하야 이 육의효가 임금의 위치에 있어서 권수 시리 미망자라 권력은 비록 이롭긴 하지만 아직 지위는 아직 잃지 않았어요. 미망이에요. 미망 고로 운정질이라 그래서 곧기는 하지만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고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항불사라는 말은 언 정의 유질이니 곧게 나가다 고두면서 질병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니 항질불사는 상질불사는 늘상 아프면서 죽지 않는다는 것은 늘상 이렇게 하는 것은 여 한미 말세지 미나라 한나라나 미나라 마지막 임금의 이해가 여기에 해당된다. 인군의 어느 나라든 어느 집단이든 어느 곳이든 그 통치자가 통치자가 지위망지도 비일이나 그 위망지도 를 이루는 것 위태롭게 이끌어가거나 망하게 되는 그런 것이 비일 하나는 아니지만 그 길이 한 가지 길은 아니지만 이 이해비다라 여기 네 글자를 잘 생각해보세요 이해비다 에요 이게 안일에 빠지면 결국에는 이태로운 나라를 끌고 하고 나라를 망치는 중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충무공 이수신 장군의 그런 말씀이 생기는 거죠 살 보지 않는 자는 죽고 무사 안일에 빠져서 살살 도망갈 뿐 하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말이 맞는 거죠 제사에 불원 실정이 어오에 내 경기 강핍자는 구사효에서는 불원 실정 정도를 잃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구사효에서는 그러면서 이 어오 이 구 유고 유고 효짜리에 와서는 내 경기 강핍자 그 구사효가 강핍한 사람이었다라고 나타냈잖아요 그죠 그 사람한테 통제를 받는 임금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 사 본 무실고로 이 구사효는 본래 실수는 없어요 고로 어사의 언 대신 임 천하 천하지 사지 야고 그 구사효한테서는 대신으로서 천하를 책임지는 일의 의리를 말했고 여기 두 가지 의자를 동그략이 접수해 그 다음 줄도 의자가 있거든요 그 옆에 여기는 대신의 의무를 말한 거고 여기 어 오예 유고효에서는 언 유약 거존하야 유약한 자질로 임금자리에 있으면서 불룸자리 스스로 서지 못하고 위권 거기지 위세와 권세가 자기로부터 떠나는 의리를 말했으니 이 분명히 구사효 때 우리가 취할 의하고 유고효 때 취할 의가 다르다는 거고 거기다 떼시자를 붙여서 시의라는 말을 넣어야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각 거효의 취익으로 각각 효에 의거해서 의리를 취했기 때문에 부동나라 이 주역은 384효가 다 의가 다르다는 거지 그죠 384효의 의가 다른 거예요 거기다 곱하기 사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같다면 뭐 이게 딱 정해진 것 밖에 못하잖아요 걸어 부동나라 같지 않다 약 오 불실 군도 하고 만약에 이 오효가 군도를 잃지 않고 사주어예면 이 사효가 옛계의 주장이 된다면 내시 임득기라야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곧 임득기 그 사람을 책임질 만한 그 사람을 얻어서 안양기공이니 그 공을 편안히 향면은 홀이 되는 것이니 여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태갑 성황야라 태갑이 성황 성황이 사실은 유야무야 아닌금이었는데 그 신하였던 태갑이 성황을 이렇게 받들었던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그 예는 몽 역 이음 거 종이하고 저 위에 몽괴가 있었잖아요 산수몽괴 몽괴도 또한 그 음으로서 임금자리에 있고 산수몽이니까 밑에가 수잖아요 이 이악 위몽지 주나 그 밑에 있는 이효가 양혀로서 몽괴의 주인으로서 됐어요 주체세력이 됐었어요 그러나 피길이 차질자는 시부동야라 거기서는 기라다라고 했으면서 여기서는 질통 질고라고 말하는 것은 시부동이에요 때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 몽자는 몽매 무지한 임금을 깨우쳐주는 역할로서 그 임금이 어떤 자세를 취했었지요 몽괴에서는 깨우쳐주는 것을 고분고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졌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여기는 활락에 빠져서 지가 서지도 못하다 보니까 제어를 당하는 입장이 됐단 말이지 이제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주역은 시시각각으로 의의가 달다는 걸 말하는 거에요 정자는 동몽이 자지어 이는 의야 그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고 몽매한 그런 임금으로서 다른 사람한테 자례를 하는 것은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은 의 마땅하고 탐례의 실지어 이는 그 활락에 활락을 탐하여 빠져서 다른 사람들한테 잃어버리게 되는 건 권력도 뺏기고 모든 걸 신임을 뺏기게 되는 것은 위망기도다 이태롭게 하는 도 망하게 하는 도가 되기 때문에 다르게 풀이한다는 거에요 고로 몽상 즉 의임자 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몽괴에서는 서로 상응한다고 나왔거든요 유보효하고 구이효하고 상응한다고 나왔어요 거기는 의 기대어서 서로 책임을 지어주는 역할이 됐고 예상피분 이 예괴에서는 서로 핍박한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지 그것은 실권자야 권세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 또 상아지심이 전기여사여라 그런가 하면 여기 예괴에서는 그 상육효라든지 밑에 있는 육삼 육이 초육 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 구사위호한테 다 마음이 뺏겼어 그 다음 게 육호는 허수아비 임금일 뿐이다 예가죠 번호에 보세요 당예지시아야 문제는 당 어떤 때를 당해서 예요 이유 거전하야 그 유약한 자질로 임금자리에 있어서 침리거 예약에 그 예일에 빠져있어 빠져있고 우승 구사지 강하야 또 바로 구사의 강성한 그 강성하고 훌륭한 그런 신화를 타고 있어 그 부위에 있어서 중불부위 많은 사람들은 자기한테 따라붙지 않고 처세위고 그 처해진 형세가 밑에 룩기 때문에 위 정질지상이라 곧기는 하지만 질통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연이나 이익이 득중구로 그렇지만 중도는 얻었어요 보존기 때문에 우위 항불사지 상하니 항상 죽지 않는다 라는 그런 상이 나오니 즉상이 말하면 그 상이 나가서 본다면 점은 그 속에 들어있다 이래요 고기 정질 이라고 한 그 정질 이라는 것은 고질병 이라고 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고질병 거기 186쪽에 동계왕시 발출을 잠깐 보세요 유기정길 이중차정야오 유기효가 똑같이 음효인데도 거기는 정길 이라는 말을 썼는데 거기는 중도이면서도 바르게 가기 때문에 개우석 나왔었잖아요 개우석 거기는 정길 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유고는 정길 이라고 했단 말이지 이것은 이수 중 부정 비록 중도는 가고 있지만 바르게 가지 못 하기 때문이다 당 예지시 풀비 예자는 유기시야오 여기 예자는 아주 일락 아주 편안함에 빠져있는 무사 안일주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때를 당해서 불비 예자는 거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인 거죠 즐기지 않고 일락하지 않는 사람은 유기효의 그런 그 자질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고 당 예지시 부득 부득 예자는 그 예한 때를 당해서 부득 예자 예할 수 없는 것은 유고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불행하기는 여기는 거기에 빠져되고 우예는 불 위 예자 예를 하지 않는 거 불 위 그리고 밑에는 부득 예자 위에는 할 수 없는 거고 밑에는 위에는 하지 않는 거고 밑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맹자에 나와있잖아요 부득 과 불 위 나와있을 거예요 187쪽 상활이요 상활 유고 정질은 승강냐고 유고 정질이라고 표현한 것은 강한 구사율을 타고 있기 때문이고 하한 불사는 중비망냐라 중도를 아직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풀이한 거예요 정의질은 유 승강 위 승강 위 강 소피병 정의질 정하면서도 질고 고질병이 있다는 것은 강상한 것을 타고서 그 강한 것에 핍박한 바가 되기 때문이고 항돌살은 항상 죽지 못한다는 것은 중지 중도의 존위 임금의 위치가 아직 살아나지 않았다는 때 이 때가 언제냐면 바로 주 세진시 주나라가 세망할 때 그때 권력들은 전부다 패권을 차지했던 패주들한테 가있고 천자는 허수아비처럼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엔 그것도 위압에 허수졌잖아요 그런 상황이 여기에 해당된다 장바 시간이 2 1 2 2 3 3